우리 언니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한 번 더 한 번 더 원래 노래도 해보는 것 같아 잘한다 잘한다 오 그게 노래구나 진짜 잘한다 그게 노래야? 시끄럽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시끄러워 이게 노래구나 진짜 잘한다 그게 노래구나 진짜 잘한다 너무 시끄럽죠?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오 진짜 노래 잘한다 내가 얼른 뺏어가지고 너가 흔들리지 못하니깐 머리까지 눌렀게 애장식이야 피칭이야 미모가 칠퉁해 머리에 칠해 이 그림도 머물러 갔다 이쁘게 칠해 너가 칠한거 아니야 계속 날아다니깐 그림러 그림이 고마워 해봐 그림이 고마워 해봤어 그림이 고마워 해봐 여기를 보고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기름이 언니 고마워 이렇게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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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봐봐 감독이 시키면 기름이 언니 다음주에 너 별로 또 온다는데 기름이 언니 고마워 해봐 응 했자 기름이 언니 고마워요 근데 왜 고개를 이렇게 기름이 언니 고마워요 고마워 성認성 성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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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